자 오늘 겨울 시즌 세 번째 스크린 컨텐츠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저의 아주 사랑하는 동생들 두 명과 그리고 또 한 분 오늘의 홍일점 여성 프로분을 모시고 스크린 컨텐츠를 합니다. 자 나와주세요. 이종혁 오지호 김아현 프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따뜻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홍일점 홍일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 곡소리부터 나는데? 오늘 광고주가 누군지 알고 지금 처음부터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사부터 우리 김아현 프로. 안녕하세요 김아현 프로입니다. 이게 왜이냐 어떤 게 왜이냐. 저게 왜이냐. 아 이게 왜이냐. 방송을. 안녕하세요 유지호입니다. 아 성숙의 당골손님입니다. 배우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크린은 뭐 지호는 뭐 워낙. 저는 워낙 많이 쳐가지고. 지호는 명운이 레벨 정도 되는. 탑 레벨. 탑 레벨. 너는 스크린 좀 치냐? 나는 이거 한다고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쳤는데 아 뭐. 못치겠더라고. 영광이다. 우리 거 나와준다고 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온군요. 저랑? 저도 근데요. 아니 못치겠어. 스크린은 골프존만 쳐가지고. 카카오는 한 번도 안쳐봤어요. 나도 한 번도 안쳐봤어.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저도 한 번 쳐봤습니다. 한 번. 쳐봤네요. 왜 욕을 하고. 아니 왜 욕을 하고 있어. 간만에 봐가지고. 아니 연습하고 안 돼요. 왜 욕을 해요. 오늘 우리 이 콘텐츠를 찍게 해주신 아주 특별한 주님을 소개하자면. 관절 에센크릴이라고 요즘 구룡포 형님이 드시는. 유승룡 형님이 드시는. 유승룡 형님이 드시는. 또 우리 유승룡 형님. 승룡 형이 모델이야? 승룡 형이 모델이야. 승룡 형님이 드시는 관절 에센크릴. 아 드실 나이 진짜 가중스러워. 요즘 백셋이 드잖아. 그렇지. 특별하게 우리처럼 운동 좋아하고. 그런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관절을 잘 챙겨줘. 맞아요. 이 관절 에센크릴이 약간 좀. 삼중 복합물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균형적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자동차로 오래 타려면 잘 닦고 잘 조이고 잘 기름칠어야 되잖아. 기름칠어야지. 근데 여기 그 삼중 크릴 오일과 그 등등의 물건들이. 그런 형식으로 일단 관리를 할 수 있게. 잘 구성되어 있는 복합물. 이게 약간 건강 식약체에서 인정하는 건강식품이거든. 아 이것도 툭하면 잘 떨어지네요. 보관도 용이하고.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맞아요. 진짜로 솔직하게 나는 이거 먹은 지 한 달 정도 됐거든.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몸 아픈 데가 많았잖아.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진짜. 그 전날 연습 좀 많이 하고. 골프 치면 관절에 약간 좀. 그리고 보자. 근데 한결 좀 나아졌어. 진짜로. 이거 먹은 지 한 달 정도 됐거든. 이게 다른 제품들은 뭐 약간 몇 알씩 먹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사이즈 좋고. 하나를 딱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기도 편하고.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먹나? 한 달용. 30개 치. 30개네. 한 달이네. 자 아무튼. 우리 유승윤 형님이. 그냥 모델로 계시는. 먼저 에센크림이. 오늘 이 컨텐츠를. 마련해 주셨어. 아무튼. 오늘 골프 칠 때 이게. 계속 승윤이 쳐다보고 있는 거지. 쳐다보고 있는 거지. 봉 안 맞아. 봉 안 맞아. 저러지 말라 그래줘. 아무튼 오늘. 이 게임. 하나 먹을래? 저 진짜 관절. 너무 아프거든요. 이 의무도 뭐 콜라겐이야? 응. 콜라겐. 프로틴 있는 콜라겐. 음. 프로티나 콜라겐? 프로티나 콜라겐? 맛있다. 맛있어? 100세 시대. 그런데 마음껏 움직이는 건. 몇 살까지? 건강. 관절에 달렸다. 관절에 생크릴을 투자. 크릴 오일 등 3중 복합물로. 부드럽게. 하루 한 알. 작은 캡슐로. 간편하게. 관절에 생크릴. 그럼 오늘. 게임들을. 네. 소개할게. 원래 우리 상품이 많은데. 오늘은 그냥. 현금으로. 현금으로. 진짜? 현금수름아. 제일 좋아. 광고주가 또. 현금으로 상금을 가르셨어. 진짜? 아. 대박이다. 10만원부터 시작해서 50만원까지. 아. 진짜? 총상금은 400만원 정도 되고. 진짜? 중간에. 파3에는. 첫번째는. 관절에 생크릴. 유피열분이 걸려있고. 홀에. 홀에. 두번째는. 아 저 그립. 벨믹스 그립. 아 그래. 저거. 어 예쁘다. 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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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되게 예뻐. 색깔도 새로운게 나왔나보다. 이게 원래는. 서른 몇가지 색인데. 배색을 했어. 이 안에서 골라도 되고. 이걸. 이게. 이 한. 13개거든. 이게. 이게. 45만원 상당. 아. 1세트.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세번째는. 그. 마통. 마통? 내소나는 힐링프레이스. 마사지 정보통. 마통. 여기에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응. 적립금 50만원. 마사지 좋아 마사지 좋아. 응. 적립금. 그러면 마사지 받을 수 있는 거네. 그렇지. 웹플리케이션 가입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치. 한 5000개 정도가 가입이 돼있어. 배달 민족 뭐 이런 것처럼 똑같아. 에비잭. 마사지 에비잭. 아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 파3홀에는. 이거 조금 어려운데. 싹스 파렌테이 파터. 오. 아 저거 희한한 파터야 형. 영우가 되게 좋아하는. 아. 우와 우와. 우와 예쁘다. 영웅이 싹한 거 아니야. 누가 좋은 파터. 뼉더기 파터. 좋아 봐. 양쪽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브랜드에서. 응. 골라서 줄게. 와 나 좋은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무게도 되게 좋아. 아니 저 왼손 파터를 사고 싶었거든요. 골라서 줄게 하는 건 뭐예요. 따로. 헤드 모양을. 응. 종류가 많아. 근데 다 양쪽이에요? 아니 아니야. 이것만 양쪽이야. 아무튼 오늘. 어. 개인전이에요? 개인전이지. 개인전. 개인전. 스케이스. 아. 2월 되는 거죠? 그렇지. 룰을 정하는 거야. 룰은 뭐 우리. 아이언이는. 그냥. 화이트에서 치고. 네. 우리는 좀 거리가 나니까. 우리 셋은 블루에서. 나는 화이트에서 치고. 제가 영감님 모시고. 화이트 가세요. 아니 뭐야. 영감처럼 왜 이렇게.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나 화이트 치는 거 맞아. 근데 뭐. 그런 건 괜찮지. 뭐 약간. 자존심 상관 그런 건 없지. 아니 그렇죠. 우리는 블루 치는데 화이트에서 치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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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조금 상하긴 하는데. 아 근데 굳이. 아 힘들어. 요새 당부 치더니 많이 변했네. 아. 당부 치더니. 당부 치더니 왜 힘들어. 가져가는 거잖아. 그리고 2월되잖아. 네. 트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버디를 하면 싹 가져오는 거 같아. 아. 조폭이네. 조폭로 추가. 옛날에 나. 조폭. 아 근데. 종호랑 썼어. 아. 다. 17월까지 얘가 갖고 있었거든. 19월로 연장을 갔어. 아 연장. 아 연장 가서 보디 한 거야? 어. 보디 한 거야. 그러면 18월만 보디하면 되겠네. 그런 거야? 그러면은. 18월도. 18월도. 이혼시키지 않고. 어. 파도. 파를 먹더라도 가까운 사람이 먹는 걸로 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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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8월로 끝내는 모든 것들을. 좋아요. 온 됐을 때 가까운 사람이 먹는 걸로. 그렇지. 가까운 사람이 파를 해야 먹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오케이. 토해내는 것도 있을 거야. 응. 먹던 거를 토해내는 거. 더블. 더블이야. 더블하면 다 토해내기. 오늘 많이 토하시겠네 다들. 센데. 그러면 멀리건 어떻게 되는 거야? 없지. 토해내는 건? 그럼 오비나면 바로 그냥. 그냥 바로 오비지. 오비면. 바로 토해. 무조건 도기해야 되네. 그렇지. 골프장은. 우리들이 다 좋아할 만한 곳으로 골랐어. 네. 골랐어요? 응. 남양주의 빛이. 가깝죠 가깝죠 가깝죠. 가깝지. 인상 쓰는데. 자 그러면. 그러면. 준비하고 시작하죠. 네. 오케이. 오재훈 님. 스윙하십시오. 내리막과 훅바람이라. 왼쪽으로 비워질 수 있어요. 스타 골프 빅리그 두 번째 대회를 여기서 했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나 해서 완전 작살났어요. 넌 계속 작살 아니냐? 아니 난 처음 있었는데. 아 근데. 방송 게임 못하겠더라고 힘들어가지고. 자 치겠습니다. 안녕 잘 가. 펀트 됐다 펀트 됐다. 아니 펀트 돼야 돼. 괜찮아 내려와 다. 간당간당하게 친다. 257이나 쳤어. 와. 그렇게 살살 치고. 257을 치면 어떡해요. 오 잘 친다. 어? 나 치는 거 아니야? 아하하하. 뭐라고? 사이드 스핀. 잘 친다. 이러보세요. 오빠. 잘 친다. 잘 친다. 화이트는 짧구나. 짧네 좀 짧네. 이거 돌리는 거 없죠? 돌려 치시면 돼요. 아 돌려도 된다고? 그럼. 손으로 돌려요? 손으로. 내가 몸을 돌릴게 그냥. 네. 손. 어? 몸을 돌렸다. 몸을 안 돌리고 깎아 치는 거야. 괜찮아. 어차피. 진짜 손으로 돌렸어. 야. 180. 101이야. 정말. 아연이랑 딱 맞는 거리가. 아니. 나. 관절이 안 좋네. 나 지금 오자마자 스윙. 여기서 처음 한 거야. 어 그래. 벌써 다 풀렸어. 아 이거 좀 덜 나갔겠는데? 이거 좀 덜 나갔겠는데? 종이회보단 많이 나갔네. 아 어떻게 되니. 어 더 나갔네? 아 어떻게. 공공공공도 많이 나갔네. 어디 물을 마셔! 물 마실 시간을 어디서 가르쳐야지! 야 넌 항상 빨리빨리 준비해. 야 나 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 힘들어. 아휴. 아휴. 어제 엄청 편했는데 긴장되게. 몸을 안 풀어가지고. 레디? 오 크다 크다 야 넌 전혀 스피드 안 먹는구나 몸을 안 끄고 치잖아 아 잘 쳤다 큰가? 앙크 앙크다 오 나이스다 아 역시 근데 퍼팅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지금 저 자리 무렵긴 했는데 망했어 아니면 좀 짧게 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오 이거 짧아 진짜? 미쳤나봐 첫 홀은 뭐 가져가도 돼요 10만원이잖아 여기는 그린스피드 매우 빠르기 뭐 이런거예요 아 매우 빠름이죠 레디 아하 어떻게 세커노비를 내지? 야 파이트로 와 그냥 다 똑같이 잘 치지 못하는데 왜 걸려 알았어 알았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큰일 났다 오늘 야 지호 오빠 긴장했네 큰일 났어 아니야 원래 못 쳐 잘 치려고 하다보면 맞아 나도 뭔지 알아 우리 언제 쳐요? 여기 매트는 또 안총총하네 매트에 당하네 매트에 당하네 아 좋다 잠시 다 짧아 스크린이야 뭐 다 야 스크린 다 게임이지 이게 뭐 아이 그래도 이거 오락이지 오락 매트가 다 게임이지 뭐 이거 약간 라프차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됐나? 안 됐어 음 이렇게 아까 그 시원한 어프로치 해야지 어우 아 그니까 스트레칭 스트레칭 아 저기 오빠가 아 크다 이게 이런다고 진짜 빠르다 퍼팅 이야기 해 빨리 야 이렇게 빨라? 고마워요 오빠 오빠 땜에 거리감은 알았어 자측으로 버디 못해 뭐 저거 보면 맞아? 버디 점이라는 그 저거 나와있는 거 어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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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어렵다 두 클럽 이상이면 되게 그림은 그래픽은 되게 귀엽고 예쁜데 살벌하네 여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청 빨라해 어 엄청 빠르다 잘 쳤다 와 잘 쳤다 잘 쳤어 잘 쳤어 한 번 더 쳐 와 내려가 와 와 진짜 빠르다 오 오 버디 찬스 성숙이님 홀컵 중앙에서 왼쪽으로 넥컵 보세요 설마 아니야 사람들이 나와서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골프 못 치자고 나와서 방송 땜에 그러냐고 그래서 아 방수증. 아 방수증 잘 못 쳐요 그래서 아 방수증 잘 못 쳐요. 아 방수증 잘 못 쳐요. 오래 걸릴까요? 알겠어. 똑같아. 아무 의미 없잖아. 아무 의미 없지. 자 이번 홀은 튼 거야. 이번 홀이 이제 2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10만 원 10만 원 이해됐습니다. 아 약해 약해. 여기 씨 약해 약해. 상숙이 님 수행하십시오. 레디 내리막과 뒷바람 확인하세요. 아까 쳤어. 진짜 가까치지 않냐? 본인만의 그게 있는 것 같아. 거리가 많이 나. 저 들어오러 피 얼마나 나가겠어. 어? 블루랑 화이트랑 어떻게 얼마 차이나. 블루랑 거의 한 30만 원. 20만 원 미터밖에 차이 없어. 오우 샷 아 이거 잘라가는 놀이네? 아 살았다 살았다. 오오오. 나이스. 나도 많이 치면 안 되네? 아니 넌 맞춰. 아 그러네. 아 그냥 쳐도 돼. 많이 치면 안 되네. 형이 이제 많이 치면 안 되지. 레디? 으악 샷 이거 다 치면 안 돼요. 다 쳐도 돼. 너무 스피드 같네. 너무 스피드 같네. 진짜 다 쳐도 됐었네? 응. 다 쳐도 됐었네. 오빠 풀로 치세요.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잘 쳤다. 뭐야 폰스푼 60 나오는 거야? 나 무조건 살지 그러면. 60 나오는 거니. 나 60? 61. 61. 되게 세게 쳐요 63? 진짜요? 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65가 넘어? 왜 그런 거야? 힘이 필수 아니야? 얘는 워낙에 뭐 임팩이 좋잖아. 전 75까지 나요 75. 진짜? 응 75.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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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짧아. 짧아. 얍. 오 좋아. 간다. 진짜 빠르니까. 그림이 빠르니까 간다. 와. 좁아 좁아. 나이스야. 스윙하실 차례입니다. 오 샷. 짧아. 굳이 하시다.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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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 아 이거 올라갈 것 같아. 오 나이스. 아 내 거 쪼꼬 앞으로. 약간 선생님이 있어야지 편하잖아. 스윙하실 차례입니다. 아 왜 이러냐 씨. 음. 이렇게 되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야 오늘 내가 다 가져갈 수 있겠는데. 그러게요. 아 씨. 나 지금 성수 오빠 견제해야 되겠는데. 좋다. 오. 괜찮아 이거. 붙어. 왼쪽으로. 아니 안 붙었어. 와. 오. 몸이 안. 몸이 안 풀렸다. 엄살. 엄살 피다가. 안 풀렸어. 오. 부드러워. 부드러워 아프로치가 되게. 오. 진짜 부드러워. 야 거기서 넣어야지. 늘러고 치는 거야. 아하. 늘러고 쳤어. 늘러고 쳤어. 늘러고 쳤어. 언제 넣을래 너. 거리만 내려고. 아 늘러고 쳤어. 늘러고 쳤어. 양쪽으로. 4컵 이상 보세요. 어디 한다고. 센데 센데. 오. 아파. 약했어. 약했어. 아니 많이 봤어. 많이 봤어. 약하진 않았는데 많이 봤어. 고객님. 터디 찬스. 이종 형님. 홀컵 중앙에서 왼쪽으로 두컵 반을 봤습니다. 두컵 반?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두컵 반. 두컵 반 보면 되지. 아 씨. 눈으로 두컵 반을 봐. 그니까. 응. 저 라이 좀. 아 오빠 그거 기억나세요? 왜 엎드리지 그래. 종경 오빠. 엎드려 엎드려. 두컵 반 이거 두 개 봐봐. 아 맞다. 아 컵 좀 갖고 와봐. 저 컵으로 해줘야 돼. 좋다. 좋다 이거. 아 흘렀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 배도 간 잡는 거죠. 또 텄어 또 텄어. 아니 진짜 엄청 튈 거 같은데. 뭐 의미 없네. 파 파이브 아 찬스네 이제. 아 여기도 또 짧아. 아 미치겠다 여기. 성숙이님 스윙하십시오. 레디 내리막이지만 바람은 감안하세요. 이번 홀은 벌타 확률이 14.9%입니다. 레디 참고하세요. 아 좀 그런데 여기. 저 여기는 진짜 완벽하게 죽겠는데. 최고 깃니깐 추전한 created players. 난 wen처럼 걸이나 있으면 난 프로대비를 했더. 좋고 들어opeswnie doubt지. 와 뭡수야. 괜찮아? 아 좋아요. Scien evolving olis수야ína 안에서 분네요. 덕분에 solve specific 2umble które 있었던것 같은 에이 unt Siege 엎놈아 대단해 시, 아냐 아냐 괜찮아 옮길 수 있어 여기 형 10m에 자존심 상한거야 옮길 수 있다니까 엄마! 괜찮아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조금 힘이 들어가나? 왜 힘이 들어가지? 견지할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는데 마음 편하게 그래 견지할 사람이 별로 없어 쟤를 견지해 누굴 견지해 오우 야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1점 하다 뻔 스피드가 나 왜그래 60 아 진짜 피곤하네 어차피 파파이브잖아 여기 어차피 쓰려면 안돼 파파이브 드라이브를 쳤어야 되는데 뭘 쓰게 칠려구요? 오우 오우 어 안돼 어머어머어머어머 해전 왜? 왼쪽을 보고 치세요 오우 되게 이렇게 치고 몸에 몸에 너무 초반부터 보여주는거 아니야? 초반에 안치고 나중에 쳐도 되잖아 어차피 레디 너 사람들이 너 골프 잘 치는지 모르지? 내가 못 친다고 그러지? 응 맞아 그 말이 그래야지 손님들 맞지 깜짝 놀라지 어? 그렇게 안치시던데 나도 거의 그래 나도 많이 그래 왜 오늘 이렇게 치세요 굿샷 괜히 우측 봤네 아 약간 그 아이언프로가 오 어떤건지 레디 오오 야 이거 안돼 이거 봐 괜찮다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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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가면 안되거든 어 자차말렸어 너 어우 힘들어 어우 잘 쳤다 아아아아 이게 스크린이지 진짜 잘 쳤는데 이게 스크린이야 진짜 잘 쳤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 잘 쳤는데 굿샷 어우 야 홀 따라간다 홀 따라간다 잘 쳤다 아아 너 생각보다 몸이 빨리 풀린다 아까보다 잘 쓰는데 어? 생각보다 몸이 빨리 풀린다 아직도 안 풀렸어 볼이 안맞는다 어? 맞아? 너무 커 어? 꽂았나 보다 아니 꽂혔어 아아 너 앞에 꽂혔다 근데 거리는 맞지 저 정도는 맞은거지 또 많이 가래 아이씨 스크린 접어야 아아 가자 배비치 막상 골프장 가자 치면 막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 난 어렵던데 어려워 여기 그래요? 응 어? 붙었다 이거 오오 붙었어 커 커 커 백스핀 아이고 아이고 어이 많이 치셨네 너무 잘 들어갔어 야 너무 잘 들어갔네 못쳤다 몸 풀렸네 야 나 고마칠래 몸 너무 풀렸어 지금 몸 너무 풀렸어 몸이 너무 풀렸네 입에 빡 들어갔어 어 너무 풀렸다 몸이 아 으 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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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30미터? 응 와 30미터는 어떻게 쳐야 돼? 레디? 와 맥 바이 30미터는 20미터? 가보겠습니다 이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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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고속 고속열차다 고속열차 오 맞았어 아 아깝다 대박 line 아니 한 번 쳤는데 안 나와 오å 오오 오오 이런 실수를 자 드 SHEA 좋다 아이 아이 야 이거 파가 먹겠다 와 망했다. 한클럽 반을 보래. 아 됐다. 됐어 됐어. 아 내가 저기다 넣으면 내가 먹는 거잖아. 그냥 붙이면 뭐할 것 같아 붙이면. 내가 넣을 수도 있잖아요. 9m의 내리막? 거의 뭐 회평제네. 알았어 잠깐만. 드디어 형이 대화를 절쳤다 들어간다. 와 이렇게 빨라? 드디어 형이 흔단물 사냥꾼이야 나보다. 너무 빨라. 아이언 프로가 얘 나이를 먹으면 흔단발이 돼. 흔단발이야. 이게 뭐야 지금? 복이야? 여기 넣으면 복이야? 정말 더 웃어. 내가 넣는다고 했잖아. 나도 어디 연습해볼 거야. 내가 넣는다고 했잖아. 오빠 그거 어려운 걸. 야 갑자기 느낌 싫어졌어 이거. 넣어야지. 형은 넣어야 돼. 아 넣어야 되는구나. 오빠 넣어줘. 넣으면 다 내 거야. 넣어 넣어. 부담스럽지? 어 부담스러워. 그럼. 저거 같다. 뭐야. 이야. 평상 봐. 열심히 챙기는데.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너 잘 다니고 못 보겠다. 하하하하하하 이번 월은 체계적인 균형 배합으로 크릴 오일 등 3종 복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관절 에센크릴 6개월 분. 6개월 분? 6개월이요? 야 이거는 6개월 치신다고? 나 먹어야 돼. 6개월 치하고 그러면 지금 세월 다 텄잖아. 그치. 30만 원에? 30만 원에 6개월? 어 그치 6개월. 이거 타서 아버님이 되겠다. 이거 센데? 아아. 오지호 님 스윙하십시오. 레디? 확인하시고 백스윙 천천히 하세요. 드로우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드로우. 레디? 드로우 간다고? 응. 보여주세요. 아. 아. 이거는 풀이라고 그러지 않냐. 풀? 두꺼운. 두꺼운 풀? 두꺼운 풀이지? 뒷당쳤어. 오빠. 풀 얇게 써야지. 가볍게 채우는 가볍게. 뭘 미칠려고 했던 거야. 그럼 가볍게. 응? 레디? 됐다. 두꺼운 풀. 두꺼운 풀. 어? 해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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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이네. 아. 파슬이 기네. 또 이렇게 손님들 몰아주려고. 아. 170만 원. 딱 170만 원. 잘 쳤다. 잘 쳤어. 잘 쳤어. 어 이거 붙었어. 핀빨.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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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3포트야. 아 이거 진짜 어려워. 포터 어려워. 저건 3포트야. 지금 끝까지 갔어. 런이 많은 거에요 런이. 남해 남해. 아우 형 이펙 좋네 이펙 좋아 드라이버 페그 좋다 아 좋다 이거 이거 커 커 커 커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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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사정권이야 봤어요? 페이드? 오지호님 스윙하세요 레디? 아 레디 했는데 레디 했는데 지 오빠가 어프로치를 잘하네 나가서도 잘해요? 나가서도 잘할 땐 잘해요 어쩌다 아 어쩌다 스팅걸 아 붙여놨네 이거 야 너 귀 너무 밝은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잘하길래 처음에 이렇게 딱 맞아봤지 그치 야 저건 느낌도 안되나 거리를 잘 맞춰야 돼 내리막 2.5야 19m 정도 쳐야 된거야? 0.2요 아니 저건 뭐 네 15m 치는거냐는데? 크다 어? 15m 정도 아이고 야 어 진짜 15m 쳤어 거리를 15m 치고 내리막을 태우라는 얘기였어 그렇지 4m 너무 계속 쳤나? 응 그래요 머리 좀 무겁게 해 헉? 이것도 세지 않아? 아 아 아 오빠 오빠 여기 연습장 아니에요 아 아 나 뭐야 거리 왜 뭐지 어려워 파팅이 어렵더라고 파팅이 어려워 오 나이스 아 아 거리가 어렵죠 거리 어 거리가 어려워 아 거리가 어려워 김하현님 홀컵 중앙에서 좌측으로 한컵 반을 보세요 레디 좋다 잘 좋다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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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런 몰라 아 이런 몰라 그래도 프로인데 아니 열 아 아 이게 잘 어려워 아 진짜 어려워 어 어 됐어 LA SUT P Until 아만 네 나만을 쓴 거야 나밖에 안 남았네 응 에ết 이거는 뭐 이거는 너무 어렵지 못났지 생 세요? 응 진짜 너무 무섭다 나 안으로 쓴 거야 지금? 이제 나밖에 안 남았네? 저쪽으로 스토클라크 한 번 이거는 뭐 이건 너무 어렵지 못났지 쎄 쎄요? 쎄 아 진짜? 아이언프로 김프로 어? 다행이다 아이언프로 30만원과 관절 에센크릴 6개월분 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버디하면 야 이 상품 못 가져가고 돈만 가져가는 거야? 아니 상품 다 가져가 상품 다 가져가? 진짜로? 이거 작전인데 이거 이용 자 이제 뭐 가진 사람은 아이언프로밖에 없으니까 아이언프로도 뺏어보기 버디트라이가 있겠네 뺏어보세요 자 이제 갑니다 뺏어보기 뺏어보기 이상해 아이고야 괜찮아 굿샷 와 저 뭐야 페어웨이 이제 집중을 쳐야 되는 시간이 왔네 그거 다들 말이 없어질 것 같은데 왜? 이제 집중을 쳐야지 굿샷 오오 굿샷 좀 세게 쳤다 와 좀 세게 쳤다 좀 세게 쳤다 여기는 좀 넓잖아 넓지 오 와 와 70 70이 나왔어? 응 어 어떻게 70이 나와 아 원래 근데 형도 나오지 70이 넘게 나오지 옛날에 나오는데 굿샷 아 아 아니니까 몸을 봐주는 것이 얍 연습을 안 좋은 방법으로 연습하는 거 응 오 잘 좋다 오 64 세게 치기 시작했어 세게 치기 시작했어 세게 치기 시작했어 다들 스피드가 조금씩 더 나오네 잘 거저냈는데 아 근데 너무 떴어 잘 거저냈는데 컷 컷 잘 거저냈는데 아 잘 쳤다 크다 아 이거 백스핀 스핀 먹어야 돼 스핀 있어? 야 13m 여기는 거리 많이 남기면 힘들어 어? 힘든 거 같애 핀이 뒤일 때는 이렇게 공략 거리 55 여기 여고대로 치면 되는 거야? 60 응 55 그 핀으로 가는 거리라는 거지 그 형 몇 미터 치고 싶은데 그래서 나 캐리 50 아 그쵸 대체 형 보자 응 70초 비거리 60인데 캐리 오 70 70 딱 70 나는 어려운 길로 가고 있어 왜 60 아이가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과게 5C라 50m 잘 칠 수 있어 아 아 자꾸 열리지 아 39.67 와 와 50m 퍼디 해야 돼 네 핀 보라 크면 죽음이라니까 지금 여기 아 근데 약간 버디 찬스 성숙이님 좌측으로 두클럽 정도 받습니다 색도 없니? 어? 계속 간다 몇 미터? 형 8m 쳤지? 아니 실라고 하는 건 10m 쳤어 아니지 어 들어갔다 아 오 저거 안그랬으면 그냥 나 파했네 저거 아니야 아주 거리 생각 안했어 어 지금 좋은데 와 안 먹어 들어왔어 아 거리 좋았다 안 먹어 아 뭐 버디 아니면 답이 없네 외론 안 먹네 와 버디 찬스 레디 홀컵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두 컵 보세요 막 그런 데 꽂아 넣어서 아 좋다 야 와 실수 와 감 잡았네 실수 와 실수 감 잡았어 실수 실수 아 형 내 컵 이상이래 끝났어 아 내껀데 포기해 너무 약하게 친 거 아니야? 오 다가 다가 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홀파 이제 알 것 같아 이제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내가 알 것 같아 알 것 같긴 해 알 것 같긴 해 파스리다 파스리 파스리 또 파스리 파스리 또 뭐 있어 벨믹스 그립 오 나 이것도 탐나 벨믹스 그립 너무 예뻐 이거 색깔 예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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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는 거예요? 오재호님 스윙하십시오 내리막이지만 맞바람으로 거리가 짧을 수 있습니다 버디 확률이 11.7%인 홀입니다 기회를 노려보세요 저거 20만원 20만원 20만원짜리가 40만원이지 맞네 응? 맞아요? 어? 꼴당 20이레벨 맞아요 맞아요 그럼 40만원 맞죠 아니아니아니 니꺼인듯 니꺼 썸남이야 뭐야 내꺼인 썸남이네 남사친 아니야? 남사친 내꺼인듯 니꺼아니 니꺼같은 선물 어? 쩍 오효오오오 confisc 와 이것도 좋다 이거 살짝 열렸다 오파 너무 열었쳤어 이렇게 어 열렸어 어 흐른다 흐른다 그래도 뭐 맞바람이 있어 맞바람이 있어 상담이 중요하니까 안 가르쳐줘줍 гу sei 아 좋다! 오예 오예 아 빗닥쳤어 좋아좋아좋아 올라가 제발 제발 오예 나와 나와 오오오오 잘 쳤다 잘 쳤나보다 보여주는거 보니 와아 뭐야? 왜 보여주는거야? 골이나 골프전이랑 좀 틀리네 아 약간 당황했네 약간 설렜네 내가 너버리겠어 나는 이런 선물에 욕심이 없어 성수형 유튜버가 잘 됐으면 좋겠어 좋다 붙었어 이거 아 짧아 어디갔어? 내 유튜버가 잘 되려면 니가 잘 치면 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치빈 보여줘? 네 치빈 보여줄거야? 덩크로 아 덜 들어왔다 유튜브로 찾아볼게 그래도 파 찬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수 오빠가 버디찬스야 송수 오빠가 버디찬스야 감으로 치는거라 이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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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다 쎄고 많아 이거 되게 약간 설레게 하던 사람 화면 바뀌면 그림 톡벌 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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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아 지효가 또 이런거 훅훅 넣어버린단 말이야 아 그냥 물 흐르는거 아니야 그냥? 좋다 어머 어디로 쳤어? 야 어제꺼야 어제 겁나 했구먼 일단 둘 다 파 박찬스 김하현님 홀컵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두컵 보세요 아아 아아 원투에 투 투 투 투 투 투 투 투 원점이 될수도 있는데 투 야 좀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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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잘찼네 원투 이트 이트 아이고 화이트 야 우리가 뺏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주는구나 아이쿠 아 뭐야 우리 이 스크린 우리 골프점수의 스크린의 묘미는 어 언제든 첫 홀같은 기분을 칠 수 있잖아 어 맞아 그럼 이 홀에 걸려있는게 총 70만원 와 관절 에셀크릴 6개월분 그리고 엘믹스 그립 이야 통이네 풀세트 오재호님 스윙하십시오 뒷바람이라 거리조절해서 치세요 평균 퍼팅수가 1.7타인 홀입니다 참고하세요 여기 약간 좀 작은 홀이다 짧은 좁은 홀이야 잊어버려야 돼 아연아 10미터랑 블루랑 10미터 차이밖에 안 나와 뭐였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택을 잘했어요 와 미치겠다 진짜 자존심 만상했지 아니 뭐 뭐 어차피 난 풀 아닌데 뭐 이런 애들이 건방진거야 풀 다니면서 블루에서 치고 말이야 거리 좀 난다고 꼴찌 주제에 아 또 마프야 아 뭔데 왜 그런지 알아? 어 니가 너무 치니깐 아니야 진짜 똑바로 맞았는데 자꾸 열려 허니 그등 허니? 네 허니 허니? 어 이거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반을 이렇게 접어 오오 접으면 반을 접은 다음에 내가 벌써 설명 안 해도 그냥 이걸 하면 돼 어 이렇게 접어서 그냥 쭉 잡으면 돼 쳐 쳐 쳐 쳐 쳐 우리 시계에 쓰지 말고 쳐 우리 알아서 먹을게 우리 시계에 알아서 먹을게 어 열렸다 어 열렸다 열려라 참깨 몸이 확 나갔어 아 참깨 참깨 아까 쳤어야지 쳐다놨어 야 저기 저 강까지 보이네 저기 강 아 나무자 돌짝이까지 보인다 아 나무자 저기 산 길숙에 강이 있어 아 나나 살았어 나는 살았네 아 이종씨야 잘 맞았는데 이종씨가 아까 10만원 할걸 그랬다 이종씨는 2000원 어? 10만원 할걸 그랬어 이놈이 좋아 이건 페어웨이야 내가 뭐라는 구직이 이거였는데 레디 샷이 죽은 샷이 아니에요 아이고 죽었네 살아라 제발 오 살아라 이종씨가 살잖아 형은 안 죽는다고 야 이런 샷이 있어 저런 샷이 나오냐 레디 오 세게 쳤어 아 열렸다 근데 아이언프로 오늘 좀 세게 치는 게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 세게 치고 싶은데 세게 안 나가요 원래 그렇게 쳐? 아니 더 살살 치죠 몇 미터 쳤길래 207m 나오냐? 너? 못 치겠어 너무 좁아 진짜 어이없네 야 갑자기 무지원 선도 되겠는데 아하야 찹찹 좋아 잘 쳤다 잘 쳤어 괜찮아 죽은거 아니야 혹시? 야 죽은가봐 어머 어머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야 이러면 또 무지 봉사니 미래조 싸움이네 미ле조 싸움이네 아 periods 많이 남았어 아이언이 형 갑자기 너무 많이 나온거 아니야? 오 잘 쳤다 오 이거 좋다 근데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굿샷이야 완전 잘 쳤는데 야 200m를 아 근데 핀이 5m에 붙였어 구샷구샷 그냥 볼거리 보여드리려고 오비하고도 보기 할 수 있다 이런거 됐다 이거 야! 내꺼다! 됐다 진짜 내꺼다! 야 내꺼다 내꺼다 오비네 내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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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실력은 난 하얀평준이라 된다고 그랬어 아니 근데 말랑말랑하네 잘 됐고 왔네 프로를 잘 췄어 이거 이거 붙었다 아 열받아 이거 붙었어 야 이거 보기다 보기 오 잘 췄어 아니 김프로님이 김프로님 자주 봐요 우리 김프로님이 분위기를 많이 타네 분이 콩약거리를 확인하세요 아 이 정도는 지효가 살살 치지 아 잘 췄어 이거 완전 무지공사님 잘 췄어 잘 췄어 아 잘 췄어 응 근데 오빠가 쓰리퍼 타고 내가 넣으면 되는거 아니야? 그렇지 클럽 선택을 신중히 하세요 얘도 런이 많아야 돼 음 음 근데 여기에 딱 치면 뭔가 안 갈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응 맞아요 지금 두껍게 엎어쳤어 이걸 잘못 췄어 잘못 췄어 두 클럽 이상 25m 세 클럽 한 네 클럽 봐야잖아 약해? 오오 와 진짜 잘 췄다 근데 너무 잘 췄어 떡을 내놓을게 없지? 떡은 없지 뭐 마음이야 아무것도 내놔야 되는거 아니야?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아 그러네 넣어 나도 나도 오지호? 야 이번에 잘하면 틀 수도 있겠는데? 아니야 그쵸? 응 그럴 리는 없어 갖다 붙이는 전략으로 응 잘 췄다 아 잘 췄어 설레게 한다니까 너무 잘 췄어 너무 잘 췄어 우와 저걸 또 저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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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잠깐 갖고 있어요 나는 진짜 상품은 되게 많이 받아 여기서 되게 많이 받는데 집엔 없다 이제 오늘은 현금이기 때문에 아 그러네 빼려야 뺄 수가 없던거 모든 선물은 제걸로 지금 현금 70만원과 관절 SL크릴 6개월분 그리고 엘믹스 그림도 아.. 오지호님 오지호님 스윙하십시오 레디 옆에서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방향 잘 확인하세요 좁다 이거 전전호까지 꼴등이었는데 단독 꼴등이었는데 지금 단독 1등이야 아이 기다려 금방 자 원툴라인다 원툴라인다 원툴라인 어? 진짜? 원툴라인 원툴라인 270이다 근데? 오늘 인트로 270 되니까 아 잘 쳤다 이거 나 돌려깠어 완전 잘 쳤다 와 절구하네 야 어디 슬슴이 나오냐 와 이거 원래 올라가는건데 빅샷 이거 좋다 아니야 63이야 이거 닦였는데도 절구하냐 살짝 위에 맞았지만 그래도 진짜 짜봉 됐어 이종혁님 스윙하십시오 레디? 이 바람이 왼쪽에서 불어서 오른쪽으로 휘어질 것 같습니다 어우 잘 쳤어 아 잘 쳤어 아 잘 쳤어 아 잘 쳤어 어떡해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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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요 어미 아 너무 분량 많이 찾았는데 아 드라이버가 왜 원하지 않은 분량인데 이거 왜 안 돼 아이엠프로 지금 야 거꾸로 잡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잘 했어 잘 했어 잘 했어 아이엠프로 세게 치는거 아니에요? 너무? 세게 치는거에요 세게 치는거에요 아 아 어떻게 해 어떻게 역시 목생도사 역시 목생도사 역시 목생도사 스크린도 나와가지고 사내 나가 들어오지 마 아니 가져온거야 몸이 좀 이리로 왔잖아 좋다 좋다 이거 아 아 런이 없어 런이 없어 짧고 좋던데 자 이제 내가 봤을때는 50m 막 이런 거리 맞추는게 그 감을 빨리 찾는게 그러니까 딱 그런거 같아 꽤 많이 남네 이렇게 지금 계속 60m 이걸 계속 못 쳐가지고 너무 집중해서 힘들어 아 힘들어 50m 근데 이런거는 솔직히 내 손 위치랑 여기 스피드 리듬만 익히면 쉬워 응 내 리듬이 있어야 돼 스피드 이게 런퍼를 아 아 됐다 이거 아 이거 커어 아 그래도 아 그러네 아 방금 50m 뭐라고 손 손의 스피드가 감이 있으면 딱 50m 된다고 그렇지? 잘 보세요 손의 스피드와 폴랑 치니까 이런거 배울 수 있으면 되게 좋다 그러니까 레디 2m 안에는 붙인다는 얘기잖아 그러겠지 그렇지 아 아 그러네 아 아 아 말을 하지 말고 50m이 손에 감가기 중이하다고?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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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이라고 손에 감가? 아 43m 이거 50m나 좋다 이거 아 이거 런힛겠다 어 아니네 아 그냥 팩트 줄이는 버터지 여기 불이 막 움직여 뭐지? 음악이 나와봐 나 지금 불 좀 꺼줄까? 분위기 좀 내게? 노래방인 줄 알았어 오! 막 움직여 그래서 키보드처럼 게임만 키보드처럼 자식 한 컵! 야 이거 찬스다 찬스 됐다 아 쎄 와 안 들어간다 이게 너무 쎄어 연기 좋은데? 야 되게 웃기 아니야? 모든 것을 다 기계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얼굴 표정과 연기 진짜 이건 연기 많이 늘었어 표정이 막 어이없다 순간 보면은 기계가 잘못된 것처럼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아니지 와 와 근데 이거는 진짜 딱 들어간 줄 알았는데 진짜 아 한 5, 6m 얼마나 쳤었더라 기억이 안 돼 리듬과가 손에 간다 50m 너 아까 사진 췄잖아 나이스 보디 아 약해 아 약해 야 아깝다 아 머리 아파 갑자기 네 아 또 오늘 또 게스트 모셔놓고 또 아 지금 아 이거 내리면 어렵다 아니 뭐야 아 너무 많아 아니요? 너무 많아 아이고 이모티콘이 우리 표정을 얘기해 주네 조용도 들리네 그치? 어이구야 아 이번홀은 전홀 20만원과 이번홀 30만원 변했습니다 와 그래서 50만원 오징호님 스윙하십시오 레디 오르막에 뒷바람이 불어오니 참고하세요 전반홀에서 가장 어려운 놀이며 평균 타수는 5.9타입니다 갔다 갔다 그 약간 이거잖아 와 타수를 지키는 거 똑같은 거야 가진 걸 지키는 지켜야 돼 안그러면은 나 뱉은 자 나 뱉은 자 여기 죽죽한 자 죽자 야 이거 진짜 어려워 오오 나이스 샷 샷 나이스 샷 괜찮아 깎아 손도 기억해라 깎아 님 스윙하십시오 레디 오르막에 뒷바람이 불어오니 참고하세요 다 잘 쳐야 돼 응 나 이제 끄고 어차피 좋다 굿샷 괜찮아 한 300m 남았겠다 쫄았어 쫄았어 와 이거 되게 길다 350 남았다 되게 길구나 3,5잖아요 350 괜찮아 괜찮아 살았어 살았어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있네 아니 아 나 힘 빼고 칠려고 곡치가 자꾸 떨어지네 스윙이 형이 정마음이 들어가 세게 안 칠려야 되는 거 알면서도 세게 치게 되지 어 힘이 없으니까 자꾸 뒤맞는게 있어 아 나 종이 형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잃어가지고 잘 안 맞고 있어 러프야 러프 집중력 나 종이 형이 형이 치면 진짜 못쳐 부셔 오우 잘 쳤어 오우 스리오나는 전혀 문제없어 오우 오우 내가 좋다 다운트 우드로 튀겼어 야 우드가 더 많이 나가네 어 그러니까 응 무슨 문제가 있지 어떤 문제가 있나 나 왜 이렇게 힘 빼려다가 자꾸 뒷담가 아니 너무 뒤에서 그러니까 아 오우 잘 쳤어 어 왜 말리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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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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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내려봐 아 지효 진짜 안타깝다 아 야 아 너무 슬프다 이게 어떻게 말리지 아 진짜 안타깝다 와 형은 유튜브를 잘 보면 이런 경사에서 왜 말리는지 알 수 있거든 오우 와 이게 유튜브 하니까 말리는데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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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형 양파하면 아예 한 두 세월을 못 먹게 하는 건데 양파하면 베드에도 못 먹게 버드에도 못 먹어 번에? 양파하면 집에 번에? 어 구경하는 게 야 붙여서 넣어야하네 예리 망했다 나도 말렸어 괜찮아 괜찮아 거리 때문에 괜찮아 진짜 럭키다 되게 고맙다 이렇게 긴장하면서 쳐주는게 나 후반에 골프가 갈아친다 오 진짜 잘 쳤다 다 갔다 다 갔어 그렇게 잘 치진 않았는데 아니야 잘 쳤어 우리 중에는 제일 잘 쳤다고 볼 수 있지 다 갔다 왔어 이 분은 먹겠다 성수영이 먹지 저 있어요 저 나도 아직 안 죽었어 그럼 다 파일 수 있어 너 내가 관건이지 뱉냐 안 뱉냐 너는 100% 뱉지 아니 붙여서 넣을 수도 있잖아 99%밖에 레디 붙었다 이거 붙었어 이거 허리 붙이고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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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가 풀싱 안하고 내려온다 내려온다 다시 내려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니 카카오 잘 치는거 잘 쳤잖아 그림 따라 그냥 간가 그림 따라 내가 뱉는 것보다 보디에서 가져가면 괜찮지 잘 췄잖아. 잘 췄네. 잘 췄네. 치기가 싫어져. 조현이는 남들이 못 치는 걸 되게 원하는. 전형적인. 그때 힘이 났는데. 포기했는데 포기했어. 포기했어. 정형적인 골프의 태도와. 아주 정확한 골프의 태도와. 항반되는 그런 마인드로 치는. 원래 골프는 남스윙은. 신경쓰지 말아야 된다 이거잖아. 남꺼에 신경써서 잘 치는. 아 진짜 뭐하는 짓이야. 다 밀어주는 거야? 야 지금 살았다가도. 어 다 내려온다. 야 어차피 뭐. 의욕 없어. 너도 그렇지. 잘 안 맞추고. 갑자기 우욕이. 그래서 골프는. 스트로크를 해야 되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팔을 많이 쓰네. 아아. 너무 가운. 너무 가운데 안 넣고. 왼쪽. 어디다ır 하고. 평평하게 Ford를 하고. 끝까지 갔다 보니까. 아 아 지금 방금 왼쪽. 살짝. 오 오오오 опять. 괜찮을 거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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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백쉬픽 들어갈 거라 처음 나보다 오빠가 더 유리해 왜냐면 오르막 뻗고 나는 옆라이야 그렇지 많이 옆라이야 30m은 어떤 느낌을 쳐야 해? 30m요? 처음 할 게 안 읽어 가지고 들었다 놔요 들었다 놔 아 들었다 놔 들었다 놔 들었다 놔 이렇게 알았어 헤드의 무게를 잘 느껴봐 봐요 아 나는 여기에 납을 달아서 납다운 샷을 보여줄게 자기가 얘기하고 야 내가 어? 모음이 나라고 해 납다운 샷인데 어떡해 납다운 샷은 납다운 샷 여기 납이 따고 납다운 샷 아니 갖다 찍으면 어떡하냐고 납다운 샷이라는 거잖아 납다운 샷 납다운 샷 납다운 샷 넉다운 샷 아니에요? 넉다운은 K로 권투에서 하는 게 넉다운 납다운 샷이지 납다운이시라 아 귀여워 야 여기 뭐야 밀리면서 치는 것 같은데 이거 완전 내리막이 물론 완전 내리막이네 이거 어떻게 쳐야 돼? 범프앨런 아니지 롱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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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다운 샷 벙거처럼 열고 납다운 샷이지 뭐 롱샷이야 롱샷 채야지 넉다운 납다운 샷 잘 쳤다 잘 쳤어 진짜 잘 쳤어 어머 어머 러프에 많이 있는 저렇게 가네 진짜 잘 쳤다 한 번 더 하셔야 돼 이번에 좀 납다운 됐어 롱샷 오르막 아니야 오르막? 종현아 그만 보여줄래? 너 혼자 놔 이거 다 할 순 없잖아 너 혼자 다 너 혼자 풀어줘 빠질 순 없잖아 1.2m인데 1.2m인데 만약 씨리면 어떻게 쳐야 되는 거야 야 종현아 한 클럽이어도 다른 시간이 짧잖아 그걸 진짜 이렇게 한 클럽을 보면 어떡하냐 진짜 아직 후반 남았다고 쎄 뭘 쎄 아 나 뽀디인줄 알았어 와 나 감자꼬 찌는거야? 그래도 나는 그냥 땀을 했다고 일단 나는 나이스 뽀디 왜 그래 왜 그래 라이가 있었어요? 라이가 있어 좌측 반값인데 그냥 안 봤지 안 봤어 솔직히 말하면 나 이번 홀에 이번 홀에서 제 분량 좀 많이 챙겨주십쇼 어? 어? 하루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이거 어렵다 짧은데 저런 건데 너무 어려워 나 봐봐 나 기억났지 여기서 툭 툭 약해 저렇게 치면 또 틀린 거지 응 짧게 치면 더 봐야 돼 너무 짧았어 1미터 남았다 천천히 쳤지 천천히 약해 안약해 아 아 그럼 누가 가져가진 않았네 그러네 내려놓기만 했네 끝났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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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nas 안녕 안녕 하루